아니 근데 오늘 뭐 모르게 카메라를 다 설치해 놓고 나레이션에 왜 카메라가 있어요? 예 대세? BTS? 어! 배출! 어 여깄다 이리로 가요 와우 스쿠스로 전 세계 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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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윈도현 오 사랑했나봐 믿을 수 없나봐 안녕하세요? 네 오 오 뭐야 사랑했나봐 잊을 수가 없나봐 잘하죠 어 잘하죠? 오케이 일단 박수 아니 오늘 오신다는 분이 이분이에요? 네 와우 자기소개 아 자기소개 알겠습니다 네 자기소개 저는 EBS의 연습생인 거예요 네 자이언트팽TV의 홍수입니다 이거 근데 이거 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네 나 데모를 어디 떠 괜찮겠어요? 어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넘겨야 되나? 데모를 넘겨보세요 아 데모나 이거 하하하하 아니 데모를 넘길 수가 없어 손이 미끄러워가지고 하하하하 이거 내가 넘겨줄게요 화내지 마시고 어이 이거 누구야?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이거 펭귄들에 대한 대력이 없네요 여기 EBS 와우 아 많이 보세요 프로그램 어 많이 봐요 어 진짜 남극편 재밌게 봤답니다 아 남극편 하하하하 어 그거 재밌더라구요 남극편은 그쵸 펭귄이니까 어쨌든 맞아요 아니 난 살다보니 펭수랑 다 나레이션을 하고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? 얼른 치켜 와우